그 서면을 느껴보십시오 자 오늘은 아까 제가 말한 그 산복 게임 거기 생각보다 커요 농구 골대도 있고 민영 뽑기 뭐 잡다운 오락 게임이 많습니다 시간 때우기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한신포차 2층의 박종원 이야 서면 있는 겁니다 이걸 찍을 계획은 없었는데 자 K샷 들어갑니다 K샷 아까 제가 저쪽으로 들어왔지요 그래가 주디스테아 건물을 보여주고 한 바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돌고 한 블록 돌고 들어왔습니다 자라 매장 저도 추억이 있는데 자라 매장은 외쪽으로 하면 서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할라이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엄청나게 술집 많아요 자라매장 타이로 들어가면 엄청납니다 아 41분 25초 벌써 40초 끊기고 찍히고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역전 알면은 어디가 하나 있네 불터입니다 부산 서면 아 마스크를 줘도 끼고 있지만 아 마스크를 줘도 끼고 있지만 아 마스크를 줘도 끼고 있지만 수 먹다보면 깜빡합니다 마스크를 좀 알겠습니다 선불 1층 룸 1층 룸 3층 룸 2층 룸 4층 낸 1층 또 룸 1층 눈의 한 lle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와 진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아주 코로나를 잘 비켜가길 바라는 맛. 간절합니다. 타루. 설명 구석까지 봅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정도 찍으면 되겠죠. 가볼까요? 패스. 현재 시간 8시 47분. 여기가 부산의 서면입니다. 불토. 5월 24일 봄날입니다. 이거. 망고 손님. 그냥 색채만 한번 찍고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분위기만 보십시오. 분위기만. 스테이셔! 여기 사람 많네요. 바글바글합니다. 자, 코로나 조심하시고 별일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경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와, 대박. 릴레셔리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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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컷이 다 나옵니다. 자, K샷. K샷. 쟤디 아무도 없네. 웬일이야.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공장통일. 뭐지요? 중학입니까? 판단을 잘 모르는데. 마라홍거 정글. 마라홍거 정글. 마라홍거 정글. 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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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집이었는데. 2차별로 바뀌었고. 자, 이쪽으로 쭉 가면은 서면 로타리. 서면 지하철역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K샷.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사람이 많으니까 저도 흥분됩니다.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도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족발살론. 자, NC백화는 까지 짓고.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뭐. 생리현상이 옵니다. 고기 굽는 남자. 굽남. 고기를 꽂아주죠. 고기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알바가 고기를 꽂아줍니다. 자갈치 1호. 어, 뭐지요? 자갈치. 자갈치. 무럭매탕. 서비스. 무럭매탕. 무럭매탕. 무슨 상품이 맛있지요? 배바가 많죠? 라닉. 자. 이 İslam 들어가 볼게요. 그냥 들어갑니다. 진기스 옆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네. 나쁜 말로, 바글바글 합니다. 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게요. 자 이런데도 한번 들어가볼게요 그냥 들어갑니다 징기스 옆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자 나쁜 말로 바글바글 합니다 자 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게요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이고 4월 그날 바글바글 합니다 구석이네요 할리우드 이럴 때 약간 아쉬운 실시간이 되면 제가 뭐 채팅을 못해도 저는 실시간 유튜브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구독자가 작아서 양해바랍니다 최인점이죠 사람들 공격 많이 하시죠 동원씨 아 전에도 한번 봤는데 동원씨가 누굴까요 동원씨가 누굴까요 자 여기가 자 서면에 서면로탈이 나와서 뒤쪽에 서면도서관 오른쪽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서 한 200m 가면은 서면도서관입니다 저기가 무슨 뭐 학교고 여기가 nc 백화점입니다 57번 버스 57번 버스 자 서면도서관 가는길 nc 백화점이고 저쪽으로 쭉 가면은 여기가 안쪽에 저쪽으로 가면은 전포동 그쪽으로 가면은 부전동 보기는 아까 제가 걸어온 길이죠 k샷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람들이 많아서도 여러분도 볼거리 많았을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9분 자 40초에 잘렸을거고 자 10분간도 따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 팍팍 사랑 구독과 좋아요 팍팍 nc 백화점 아무런 그거 없어요 씻고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